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진 L&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진 L&D는 LCD 몰드 프레임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LED 조명이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프린터 주변기기의 사업을 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실적이 그다지 좀 조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LED 조명의 매출 확대와 회의 법인의 질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력 사업이었던 LCD 몰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TV 시장이 둔화가 되면서 전체적인 매출액은 조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수익성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태블릿 PC의 영향인데요. 삼성 L&D 같은 경우는 삼성의 태블릿 PC인 10.1인치의 몰드 프레임의 약 80%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TV보다는 태블릿 PC가 상당히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매출액은 감소하지만 수익성은 개선된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후에 삼성전자의 태블릿 PC 신규 모델도 삼진 L&D가 수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력 사업이 상당히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다는 점을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수익성이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삼성 쪽에서 태블릿 PC 쪽에서 더욱더 활성화된다면 그 수혜를 톡톡히 입을 것이다 라고 밝혀주셨는데요. 앞서 또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LED 조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나 확대를 예상하세요? 삼진 L&D의 2012년 LED 조명 사업별 매출액은 약 100억 원이 약간 못 되는 수준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올해 2013년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의 수출을 많이 함에 따라서 매출액이 못해도 310억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연초에 돌아서 LED 조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LED 조명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는 LED 조명 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진 L&D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일본에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일본의 조명 시장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유통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올해부터 미국 쪽으로도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동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 3월 말이나 4월 정도가 되면 가시적인 성과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중동이나 말레이시아 쪽의 해외 프로젝트 역시 삼진 L&D가 수주를 하게 된다면 말씀드린 310억 원의 LED 조명 매출은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보수적 일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분자하면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세요? 말씀드린 그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성사가 된다면 매출액은 못해도 한 500억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 정도고 보수적으로 보자면 약 315억 원 정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LED 조명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평가고요. 그리고 앞서서 삼성의 스마트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LCD 몰드 프레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TV 쪽은 좀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대안적인 성격으로 또 자동차 부품 쪽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이쪽 부분이 현재 어떻습니까? LCD 몰드 프레임에서 좀 중요한 기술은 사출에 대한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삼진 L&D 같은 경우는 사출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삼진 L&D가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헤드램프 아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램프류를 플라스틱으로 사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고객사는 헤드램프를 생산하고 있는 SL입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아세이를 사출을 통해서 생산한 이후에 SL의 자회사인 SL 라이텍이나 SL 서봉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 매출액 규모도 상당히 낮았고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 아무래도 수요를 잡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1분기부터는 올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5월 3월까지 즉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적자 사업부였던 자동차 부품 사업 역시 13년에는 매출액이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된다는 점에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린터 주변 기기 사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 부분은 어떻습니까? 프린터 주변 기기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매출액 비중이 낮은 고객사를 정리를 하면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프린터 주변 기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를 정리를 하고요. 글로벌 사무용 복합기 회사인 코니카 미놀타와 전략적 파트너식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코니카 미놀타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삼진 L&D가 독점으로 공급을 할 것 같고요. OEM으로 생산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ODM 위주로 생산을 하면서 수익성 역시 많이 개선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조명 산업이 전년 대비해서 약 210% 증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는 아예 적자였는데 물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 프린터 주변 기기 쪽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인 실적은 어떻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IFRS라는 회계 기준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분기 단위로 연결로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진 L&D 같은 경우도 중국에 두 개의 회의 생산 법인이 있고요. 슬로바키아에도 회의 생산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회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CD 월드프레임과 LED 조명, 자동차 부품, 프린터 주변 기기 등 전 사업 부분이 양호하게 실적이 많이 개선된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법인의 실적 역시 상당히 올라오기 때문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2,784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220억 원을 기록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현재 PR이 4배가 살짝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동정업체에 비교해 봤을 때 주가는 상당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주가가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잡아보면 좋을까요? 삼진 L&D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약 4,300원 정도가 됐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말이나 4월 정도의 LED 조명 관련해서 해외 프로젝트의 성사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LED 조명 사업부의 모멘텀으로도 전고점 금방인 약 4,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혹은 그 전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현재 주가는 일부 좀 조정을 받은 금액이 충분히 있고요.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싸고 말씀드린 LED 조명 관련된 모멘텀은 하나의 부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에 들어가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 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 또 이런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삼진 L&D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대신증권 스몰캡팀의 박양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